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의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은 신앙의 균형이에요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? 따라야 되네요 따라야 되네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따르라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여기 나오는 이 따르라는 단어는요 공격적으로 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제가 앞에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도망하다 탈출하다라는 강렬한 의미를 담은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따르다도 마찬가지예요 팔참 끼고 앉아가지고 뭐 하면 좋지 뭐 이 정도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따르다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요 이 단어의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력질주하는 상태 이 이미지가 여기서 말하는 따르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막으려고 전심을 다해서 도망가는 것도 열정이 필요하지만요 선한 것을 추구할 때 더 열정적으로 그것을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그 열정으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듣다가 보면 해설가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보셨죠?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뭐 계속 뭐 그냥 여성도 만나면 경계해야지 여성도란 식사 안 해야지 여성도란 CCTV 있는 데만 얘기해야지 이런 걸로만 방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설은 안 되는 것에 대한 방어보다 더 중요한 건 적극적인 거룩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을 따르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꿈이 됐으면 안 되고요 그건 결과야 돼요 이 교회 단지 목사로서 하나님이 제게 명하신 놀라운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돌진하듯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달려가게 될 때 이런 유혹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저절로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만 더 중요한 건 거룩을 향한 열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향한 열망 꿈을 가지고 사냥개가 먹잇감에 돌진하듯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거룩을 향한 그런 열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을 향한 열망